안녕! 저는 오늘 토즈 2023 SS 컬렉션을 보러 밀라노로 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즈고요. 올블랙이어서 올블랙에 맞게 제가 오늘 앞머리도 더 짧게 자르고 머리도 이렇게 붙여서 시크하게 해봤는데 앞머리를 다시 길러볼까 생각하다가 저는 사실 앞머리 있는 거 조금 좋아서 아예 더 짧게 잘라봤어요. 괜찮죠? 앞머리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해줘요. 괜찮죠?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차피 14시간 비행해야 돼서 비행기에서 자려고요. 밥을 못 먹어서 라운지에 있는 음식을 갖고 왔고요. 일단 저는 첫 밀라노이기 때문에 추천받는 곳에 다 가볼 예정입니다. 근데 밀라노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예쁜 식당에서 노을 지는 걸 보면서 와인 한산을 배워. 우리나라가 고기가 맛있나?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번에 너무 짧게 했어요. 비행기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긴 이번 밀라노. 아주 제대로 즐기고 오겠어. 겁나 긴 게 나오네. 안녕! 여기는 바로 밀라노! 밀라노 호텔에 오자마자 이대로 잠들 수 없어서 근처에 좀 늦게까지 하는 바에 가는 중입니다. 제가 밀라노에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와인을 먹는 거였어요. 와인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무슨 와인이야? 그냥 아무 와인이나 다요. 내가 혼자 메이크업 조금 했어. 나 요새 이런 거에 빠져있잖아. 입도 발랐네? 아니야 공황이 하면 너무 예쁘더라. 누가 해줬어 그거? 내가 해줬어. 글쎄 언니랑 나는 환상해서 밥. 이거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여긴 카메라만 들어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빨리 가서 찍어야겠다. 와인에 찍어다 찍어야겠다. 언니 나 텐션 낮아줬다가 다 신났잖아. 다 신나게 해온다. 손 좋아.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일반. 멋에 살고 멋에 죽. 멋살 멋죽. 다 신나게 해온다. 다 신나게 해온다. 다 신나게 해온다. 언니 나 밀란드 처음 와봐. 야 우리 다 처음 와봐. 아 진짜야? 너무 설레잖아. 서울이나 볼까?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하하하하. 탑허 탑허. 유명아 루프 탑허에 왔는데. 탑허. 너무 졸리다. 너무 졸리다. 너무 졸리다. 진짜 지금. 서울을. 서울을 열었어. 오늘은 그런 줄 알아. 우리. 와. 아파. 지치겠다. 감사합니다. 밥할게요. 뜨거운데? 오케이. 오케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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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뗄까? 되게 맛있는 거고. 생각보다 되게 편한데? 이게 나 지금 사면 되게 세. 추천받은 와인인데 맛있어요. 와 진짜 좋아. 아침은 새벽 울려? 새우 6시야. 눈이 풀렸어. 그래서 원래 밥을 포기하고 다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깨우는 거야. 진짜 올리라 밥. 아니 이 시간차도 놀아본 기억이 없어서. 밤 12시라고 생각해. 새벽 6시가 아니라. 그게 그거 나 타르타르. 진짜 미니 버거지? 아 진짜 미니 버거지? 귀여워. 귀여워. 맛있게. 미니끼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약간 보드라지. 나 슬기 영상이랑. 진짜. 타이 슬기 한 거 있잖아. 어. 다 내가 찍을 거야. 사랑해요. 여러분. I'm in NYC. 우리나라가 고기가 맛있어. 고기가 너무 맛있어. 일라노에서의 첫 날은 제가 그렇게 원하던 와인과 함께. 네. 짠. 내일 봐요. 안녕. 그런 취봉으로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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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하왁 콘셉트야. 나 방콕. 나 지금 방콕. 방콕이야? 한입. 한입 닭은이백 가려주셔서. 깨봤어. 깨봤어. 지금 안 아파. 잘하고 웃는대. 오 좋아. 오 좋아. 오. 괜찮은데. 오 야. 지금 너무 예뻐. 잠깐만. 가만있어 봐. 아니 가만있어. 아까 그대로. 옆태가 너무 예뻐. 알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먹은듯하네 리소트! 리소트다 찍어먹어야지 아나아나? 맛있어 이거 진짜 뿌리는 거 있어 프런치를 먹으러 왔고 이제 다 먹었고 이제 이동할 거예요 오늘은 약간 뭐죠? 걸쥬스 오늘 렌즈도 예쁘게 끼고 그윽하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앞머리도 더 많이 잘랐어요 have a good time enjoy 프런치를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프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바라고 해서 먹고 나왔고 오늘의 저의 룩은 예쁜 토즈 가방과 올블랙 아 진짜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밀라노에 이틀밖에 못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제 걸어서 두모에 갑니다 걸어서 날씨가 너무 좋다 아쉬워요 자막이 주니깐 떨어집 저녁 저녁 약 gel 저녁 여행 뭐여? 뭐여? 여기있어 여기서 여기 있나? 예쁘다 네, 네 이제 여기 밑에 층에 덜이나봐 안녕 오 들렸어 오 마음더니 저의 모든 자유가 세수인 이스라엘 세수의 안에 있는 퀴즈의 희철 찬송 가자! 이제 앞으로 가자 오늘은 밀라노의 토즈 2023 SS 컬렉션을 보러 왔습니다 우와 이거 예쁘다 이거 뭐예요? 밀라노 토즈 쇼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밀라노에 다 와보다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바로 이곳에서 2023 SS 컬렉션 쇼를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너무 신나요 지금 너무 신나 여기가 원래 갤러리인데 이 기둥이 그냥 쭉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거 오늘 쇼노 섹시 여기서 런? 여기가 왜? 여기가 다 런웨이야 가운데가 저희가 런웨이니까 저는 바로 왕 모델처럼 좋습니다 모델이지? 모델이지? 서비스 여자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밀라노 소다여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소다여 있습니다 아 네 땡큐 꽃가루를 날려 해 주셨어요 눈이 왜 이렇게 나오셔? 눈이 너무 뜨거워 왜 씌였는지 까먹었어 저는 지금 토즈 2023 봄여름 컬렉션을 보고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멋있었고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다 입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입은 것도 예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 밀라노가이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건 오늘이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라는 마지막 밤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녁이 바로 한국이고 바로 근데 너무너무 버티고 예쁜 도시라서 다 오고 또 오고 싶어요 저희의 단계는 우리의 단계에lan을 위해 우리의 단계에 대한 선을 다 오고 싶어요 우리의 단계에 대한 선을 한글자막 by 한효정